학교 다 겨우 나는 맘대로였지 나는 척 잡고 싶은 것을 얻었지 내 힘든 내 돈도 들이지 않고 없지 우리는 대로 내 길이라며 걸었지 어린 나이에 집을 능친 절 부지 보기 싫었어 부모님 얼굴이 당시에 나고 세상이 만만 된다 관오가 다 뛰어버린 돈으로 고시연방 한 칸을 잡았어 홀로 타지에 살았어 음악하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고 학교는 출석 후 안에 내 이름을 잘랐어 어머니는 소리 없이 내 손을 잡았어 점점 끙끙하는 충돌의 아들의 빈치가 빗주머니에 고기타 지폐 몇 장을 넣어주시던 그대에 따뜻한 손 엄마니까 라는 말은 너무 가슴 아파 그댄 언제나 늘 같은 곳 그 자리에 서있어 나 이제 그대를 지켜주고 싶어 안아주고 싶어 어린 적에는 왜 이리도 거짓말을 했나 몰라 현실이 또 생각이 나네 초등학교 유치원에서 적었던 편집을 만약 어른이 되면 돈 많이 벌어서 꼭 효도할게요 막상 정말 스무살의 성인이 되어 부디 두배로 꼬치 카네이션 대신 기술을 너무 늘어난 게 보여 어머님 눈 밑줄은 거실에 걸린 가족사진 속 청춘 가득한 미소를 띈 그대는 어디서 20여년은 아름다운 이름을 버리고 힘내 시민형 엄마로 살아가고 있어 힘들어니 매번 희생을 해 당연 난리 없는데 오늘도 힘을 내 어떻게 그대는 아직까지 괜찮을까요 엄마니까 라는 대답은 너무나 가슴 없었고 그댄 언제나 내 같은 곳 그 자리에 서있었죠 나 이제 그대를 지켜주고 싶어 안아주고 싶어 난 몰랐었어 그대만 알지 못했었지 난 하나만 지켜봐주고 그대라는 사람이 그대던지 아닌가 아직도 그 자리에 서있어 그 자리에 서있었죠 난 이제 그대를 지켜주고 싶어 안아주고 싶어 안아주고 싶어 안아주고 싶어 내가 그대를 내가 감사합니다 그대라서라고 그랬고요 멜로디나 앤백 같은 곳에 가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어요 어 CDE